현당 가수님도 오시고 영국한 선생님도 오시고 이박사님도 오시다가요. 네. 감격스럽습니다. 저는. 우리 1400회를 맞이했는데 여러분들 1400회 계속 공연에 참여하신 분들 선화번호 들어보시죠. 감사합니다. 계속 이어지고, 이어지고 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1400회를 총 지휘를 하신 분 누군지 아시겠어요? 네. 누구죠? 감사합니다. 아, 이성대 단장님께서 여러분들 오늘 가고 싶은데 고향 메들리를 즐거움을 드릴텐데 여러분 힘차 박수로 우리 이성대 가수님 박수로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시기 전에 그동안은 많은 활동을 하셨어요. 많은 곡도 내놓으시고 가수도 많이 배출을 하셨거든요. 그분의 어떤 곡이 있었는지 그걸 한번 저희가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다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안 하시면요. 저 마이크 저쪽에서 꺼버리거든요. 네. 그러세요. 얘기하세요. 다음 읽어주시죠. 너무 많아가지고 전국 가수가 200여 명이 되는데 전부 다 곡을 이렇게 주신 분이에요. 웃고 살아요. 영원한 사랑. 인생길. 추억 속 그 여인. 뜨거운 사람. 보물 같은 사람. 여행을 떠나요. 아, 그 외에 당신과 나. 내 사랑이 오고 있어요. 내 사랑 그대요. 굉장한 곡들을 많이 이렇게... 세워라 세워라는 노래방에도 입력이 돼있다니까 노래방에 가시면 다른 거 누를 거 없어요. 세워라 세워라. 요거를 눌러서 많이 불러주시면 우리 단장님이 이 남한 사랑 가요제를 확실히 더 홍보를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성대 우리 단장님께서 여러분들 멋진 노래예요. 여러분들 함께 즐거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성대 가수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대 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누구라고요? 이성대 가수가 지금 저국에 떠가지고요. 오늘도 부산에서 강조소라고 그랬는데 성남시민주하고 약속을 했잖아요. 프레카드를 눈이 성남을 갑자기 부쳐놨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바빠신 중에 참석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 가요방송 대표. 경기도 성남에 있어요. 중앙시장에. 그리고 MC도하고 또 공을 작사, 작곡으로 해서 전국의 가수님들. 한 230여 명 정도 저한테 공을 받았어요. 그래서 가수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노래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오세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그러잖아요. 내가 커서 뭐가 되려고 물어보면 가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깨지 말고 다니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너 커서 뭐가 되어야 될까? 나 대통령이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수 꾸미신 분은 오셔가지고 자기 곡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과 시청자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 사회를 정하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서 기타도 치고 하모니카도 듣고 그러다 넘어져가지고 큰 상처가 하나 있어요. 음악을 내가 좋아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도 50년 만에 시청자분들과 함께 하는 것 진심으로 정말 축복인 것 같습니다. 음악을 내가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음악을äusylumcommittee 내가 참가한 내 가슴에 저양도를 던져놓고 본체만째 돌아서는 별미운 사람아 이렇게 나를 두고 떠나갈chs 잔잔한 내가 하슴 도약도를 왜 던져 당신이 던져 사랑해 도약도를 왜 던져 박수 사는 게 뭐 별거 있다냐 욕 안 먹고 살면 되는 거지 술 한 잔에 침침을 달고 너 던 웃음 한 번 웃어보자 세상아 찌개의 하늘처럼 돌고 돌다가 가는 길을 잃는 사람아 미련가에 꼽는 거야 아하 아하 세상 소리 뭐 다 그런 거지 뭐 바람에 뒤날리는 허허한 맹세는 날 첫눈이 오는 날 앉은 역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 새벽부터 오는 기간이 도로까지 걷는데 안 오는 건지 오는 건지 오지 않는 사람아 안타까운 내 마음만 먹고 눕는다 기다리는 안 진영에서 고스모스 고스모스 함께 하시겠습니다 고스모스 함께 하시겠습니다 고스모스 지아 고스모스 사랑 풍부 그리운 나의 고향이야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한국 가요방송이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하고 국민을 위하고 이렇게 불출주야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송국을 여러분들이 축복을 주셔야 돼 하늘에서 별을 따다줄래 달을 따다줄래 그러면 달도 따다주고 별도 따다주는 방송국이 한국 가요방송 한국 가요방송